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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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자가 13마리에서 15마리이고 이건 대자가 10마리에서 12마리 아 1미, 2미, 3미 이건 거다? 자 20마리 이게 자연산이어서 다리 부분이 딱딱하고 노력 대비 살이 없으세요 제거해주시고 꼬리 부분이랑 제거해주시고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